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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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설명해드린 7부 난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준수율도 63.4%로 전국 평균 64.8%를 밑돌았습니다. 제주에서 4년 만에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보건소는 어폐류를 먹고 20일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엿새 만에 폐혈성 쇼크로 사망했는데 평소 당뇨와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폐류는 충분히 가열해 먹고 이용한 도마와 칼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업 온평리 해상에서 소라를 치취하던 79살 해녀가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해녀는 동료들이 발견해 구조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오늘 퇴원해 도내에서 입원 취원 중인 확진자 수가 1명으로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으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제주 57번 확진자가 입원 13일 만인 오늘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32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에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8번 확진자는 18일 입원 당시 코막힘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치료를 받고 호전돼 입원 12일 만에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부터 천만 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주도 2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품 기준보다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과태료가 5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2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 4.3특별법 개정안, 제주형 자치경찰 존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국회에서 JDC를 대상으로 국감을 합니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새로 채용한 경력 신입직원 천여 명에게 다음 달 19일과 26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11월에도 700여 명이 합류하는 등 리조트 사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대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는 지난 3일 건물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현재 소방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